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얼마 전까지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난리를 치던 민주당이 윤석열 총장에게 법원에서 발린 뒤에 좀 조용한가 싶더니 이번에는 법관을 탄핵하겠다고 나서가지고 또다시 개혁몰이로 나라를 시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민주당이 탄핵을 하겠다고 길길이 뛰고 있는 임성근 판사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탄핵을 시키겠다는 말이 현실화가 되더라도 어차피 민주당이 탄핵을 시킨 뒤 이틀 뒤에 부장판사직에서 퇴직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임성근 부장판사의 신분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며 또 이게 정말로 실효성이 있는 탄핵인가 아니면 그냥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개혁몰이를 하는 정치쇼를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라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이 탄핵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임성근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스야 일본 상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는 지난 2월달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당시 재판부 측에서는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재판 절차 진행에 간섭하는 재판 관여 행위로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동이라고 하면서도 각 재판의 관여 행위는 징계 사유 등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형사수석 부장판사의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까지는 볼 수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한마디로 법적인 판단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민주당이 지금 탄핵을 하겠다라고 나서는 거 이게 지금 적절한가에 대해서 여러가지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지금 법관을 탄핵하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게 처음인가 그건 아니고 법관에 대한 탄핵 시도는 이미 과거에도 두 차례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못다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불발이 되었었는데요. 각각의 사례를 좀 살펴보면 1985년도 12대 국회는 당시 판사들에게 불공정한 인사를 했다는 이유로 유태흥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시도했었으나 제석우원 247명 중에서 찬성이 45명 반대가 146표 그리고 기권 5표의 무효 1표로 불결이 되었고 2009년도 18대 국회에서는 광우병 촛불 집회에 개입 의혹 관련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되었으나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자동 폐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은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상황인데 탄핵소추안 가결이 되는 요건인 과반 의석수를 이미 넘어서고 있고 현재 민주당에서 법관에 대한 탄핵의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에 민주당이 판사 탄핵 추진에 나서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판사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보고 있으며 실제로 현재 법여권 의원 111명이 임 부장판사의 탄핵 추천 제안서에 서명해 가지고 국회 제적 3분의 1 이상인 100명 이상의 발의 요건을 충족을 했고 현재 민주당 의석수는 173석으로서 정의당이라든가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법여권 의원들도 이번 탄핵안 처리에 가세하고 있는 상황이며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하게 되는데 헌재 역시도 이번 정권으로 많이 기울어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헌재가 탄핵 여부를 심리해 가지고 9명의 재판관 중에서 6명 이상이 찬성을 하면 임 부장판사는 파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 부장판사가 탄핵이 된다면 어떤 불이익을 받는 것인가 좀 살펴보면 임 부장판사는 현재 다음 달에 퇴직이 예정되어 있는데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5년간 변호사 등록과 공직 취임이 불가능해지고 퇴직 급여도 일부 제한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현재 탄핵안이 발의가 되고 이게 현실화되더라도 다음 달 본회의 26일 날 처리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28일 날 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임 부장판사 탄핵이 어떤 실효성이 있는가 이런 지적에 대해서 민주당은 임 부장판사가 어떠한 형사처벌도 징계도 받지 않은 채 임기 만료로 퇴직을 한다는 것은 정의로운 일이 아니며 임 부장판사가 명예롭게 퇴직해가지고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정관예우를 누릴 수 있다면 탄핵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현재 민주당에서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 굉장히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이 법관의 탄핵 같은 경우에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인데 지금 민주당이 탄핵을 너무나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또한 임 부장판사에 대해서만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논란인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직권남용 혐의로 현재 기소가 되었지만 1심에서는 이미 무죄 선고를 받았고 아직까지도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한마디로 법적인 판단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인데 탄핵을 추진한다는 것은 여태까지 여권에서 주장을 해왔던 대로 법원의 판단이 끝나기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에 정면으로 위반이 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런 식으로 임 부장판사에 대해서 탄핵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임 부장판사가 세월호 7시간 재판에 개입을 해가지고 현재 직권 세력에게 미운 털이 박혔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 민주당은 임 부장판사의 판결문을 보면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을 했지만 민주당의 이 정도 설명으로는 판사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게 좀 부족하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고 현재 민주당의 행보는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또다시 자신들이 개혁 세력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사실로 지금 단정을 짓고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 외에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이런 목소리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으며 그리고 솔직히 지금 시점에서 직권 세력이 법관을 탄핵하겠다라고 길길이 뛰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 의도가 뻔한 것이 지금 직권 세력 같은 경우에는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판결이 직권 세력 마음에 상당히 안 드는 판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뭐 작년에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 복귀 판결이라든가 정경심의 법정 구속 판결이라든가 어저께 있었던 최강욱의 유죄 판결 등 뭐 이번 정권 사람들은 검찰에 그렇게 적패를 몰고 자기들 죄 없다라고 난리를 치고 별하별 여론전을 다 펼치면서 소란을 떨어대다가도 법원에만 가면 유죄 판결이 나와버리니까 현재 직권 세력 입장에서는 굉장히 면이 떨어지고 불편할 수밖에 없고 또한 앞으로 더욱더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권력을 향한 수사들 관련 재판들이 지금 줄줄이 예정이 되어 있는 가운데 현직 법관을 탄핵을 하겠다라고 이 난리를 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직권 세력이 사법부를 길들이려고 하는 모습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법조계 측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상권분립하고 사법부 독립을 지키려면 법관 탄핵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민주당은 역풍을 좀 우려한 듯이 이 판사 탄핵 추진은 민주당의 당론이 아니라 의원들의 자율 판단에 맡긴다라고 한 발 뒤로 빼면서 선을 걷고 있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미 정치가 사법부를 흔들고 있는 모습으로 밖에는 보이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선생님 corazón에 막상 kot Owen 선생님 말씀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이제 래 ваш 지도를 제거한다 여러분의 음료님이ر 시키려면 여러분의 음llen 수 right 하겠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